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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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에서 파격진으로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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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고 있어 니피스 못 파주도록 엇박으로 치세요 뿡쯧 뿡쯧 시작된 거 맞죠? 네 근데 내부니 안 보인 거 같은데? 아니요 다 다 들어왔어요? 어 네네 76명 오케이? 벙커 쪽으로 봐도 다닐게요 네 자 이번엔 정말 즐깁시다 네 아무 부담가 없이 우린 이겼어요 자 승자다 네 가슴을 쭉 펴고 이 승리를 자 2부.. 자 첫 번째 폭풍 2분 30초에요 첫 번째 폭풍 2분 30초이기엔 시작인 거에요 네네 따로 공지 없을 거고요 첫 번째 폭풍 2분 30초 파밍 금지 건설 금지 남쪽 남쪽이에요 남쪽 그 호수에 물줄기 보이는데 있죠? 그쪽 방향 아래쪽으로 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폭풍 전까지는 싸우질 못하잖아요 그럼 저기 안에서 막 16명이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 저기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그렇네요 지금 다 거기 가는 거 같은데 어 다 지금 맛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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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장 여기 있을 거에요? 다른 데 갈 거에요?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제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제일 제일 어 지금 약간 입마가 지금 통제 들어가고 있어 지금 통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일단 생명이랑 저랑 같이 있거든요 우리 쓰면 이거 자기 상 뜨니까 20초 남았어 아 20초가 아니고 2분 30초 그니까 첫 번 이거 생기고 나서 2분 30초가 되면 그때 출발이에요 왜 때려 왜 때려 어 아 뭐야 뭐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 갑분싸 어 여기 막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저흰 여기 있읍시다 자자 누구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구 안 남았는데 저희 이제 넷 다 모여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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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코너 자 코너 자 코너에서 자 파격진으로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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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하 자 3분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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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 위에 팔소리 엄청난데 아 20초 20초 10초 10초인데 9초 9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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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특애 10초 1다라 2 yout sigue 2 Ь 2명! 다른 코너를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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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들어와! 자 저기! 오른쪽 왼쪽 다 보세요!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! 오른쪽에 지금 노리고 있어요! 아.. 포시탐탐 자! 어! 오케이! 오케이! 와봐! 자! 붕붕붕붕! 위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? 자! 업박! 서로! 서로! 이제! 디피스 못파주도록! 업박으로 치세요! 동시에 치지 말고! 업박으로! 그러니까! 한 명 안 맞아도! 둑둑! 그러니까! 붕붕붕붕붕붕! 어? 오른팔에 팔 동시에 돌리는 거 아니에요! 자! 붕붕붕! 붕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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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오지마! 들어와! 들어와! 붕붕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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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거 우리 지금 전혀 손해가 없는 작전이에요 이거! 오케이! 오지마! 한 명 빼고 다 뚫붓이잖아요! 어떻게 해도! 컨트롤이! 왜 뚫렸어요! 왜 뚫렸어요! 내려오면 바로 갈리는 거야! 인디언밥! 들어오면 인디언밥이야! 어차피! 들어오면 인디언밥이야! 오케이! 저쪽에 싸우고 있어! 피! 피! 피 줄어들어 놓고! 앞에 이렇게 피들두고 보이는데 붕붕붕! 드로다 치면 그 바이오로 1.4! 빡! 오케이! 두번 치면 죽어요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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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붕붕! 붕붕붕붕붕붕붕 나가지마! 진영을 지켜! 진영을 지켜! 진영을 지켜! 진영을 지켜! 진영을 지켜! 진영을 지켜! 어차피 한다가다가 10밖에 안줄어! 진영을 지켜! 절대 진영을 깨면 안 된다! 퀸퀸퀸 너무 죽이고 싶어? 진영을 지켜! 어차피 폭풍이 눈이 오게 되면 피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이기에 있어! 지금 우리는 풀피가 있어! 풀피가 있기 때문에 를 하실 수 있어! 위에서 각 보고 있다! 우리는 풀피가 있어! 풀피가 있어! 그러면 상면님을 보면 자 상면님이 중간으로 도세요! 상면님 중간으로! 뒤로 빠지세요 뒤로 빠지고 자 아무도 못 들으게 하면 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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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사람 때리려고 지금 안 돼 안 돼 내려오면 인대한 밥이야 상매님은 뒤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에 떨어지면 뒤이 하면 바로 인대한 밥 들어갑니다 어 처리했어 처리했어 아아 뒤에 보고 있어요 상매님은 그냥 위만 보고 있어요 뛰어내리는 애들 있으면 저 앞에 볼까 붕 붕 붕 붕 붕 자 우리는 전략으로 승리한다 항상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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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에서 춥네 그러지마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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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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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쯔うん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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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í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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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 ody 붕쯔 붕쯔ract kalau 붕쯔 적들이 허둥지둥하든 말든 적들이 허둥지둥하든 말든 적들이 허둥지둥하든 말든 아니네 저기도 4명이 다 모여있네요 이거 오피셜 자기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군요 떴거든요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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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떴을때 자기장이 완전 코앞까지 왔을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피를 보존할겁니다 절대 싸우지않고 그래서 끝에 버틸수 있는듯까지 버티고 거기서 붕쥬 붕쥬 다시 들어갈겁니다 네 무조건 코앞다 한명만 살아와도 1등이기때문에 피 많은사람 버티고 나머지 세명이 곡괭이 바지가 되는겁니다 나머지가 곡괭이 바지가 되는거에요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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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위보세요 위 위를보면서 춤을추세요 위를보면서 위를보면서 점점 손이 아파요 아니 누르고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누르고 있으면 돼요 오토파이요 오토파이요 어 총소리나요 위에 총소리 누가 총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자 폭풍에는 2분 25초 자 이거 피자 다섯 개가 걸린거 장난이 아닙니다 자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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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면님을 삼각 트라잉글 편대 삼각 편대 안에 집어넣고 우리 이동할겁니다 vip 고소미선 자 vip 고소미선 섬을 못나가잖아요 섬을 못나가니까 섬 끝까지 그러니까 가장 장애장을 가장 폭풍을 늦게 받는 위치로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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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상메님 저거 핑 찍어놓으세요 핑 그 끝부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확대가 안되서 그냥 찍어놓으세요 방향만 알게 괜찮아 괜찮아 자 보라색 방향으로 가야되요 150만 저 왼쪽에도 사람 많아 왼쪽에도 아 얘네 오나 설마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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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이긴다 우린 반드시 이긴다 우린 승리한다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저거 되야되는데 마이크되야되는데 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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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가 좀 클린해졌거든요 응 급습할거같아요 급습 응 급습해두겠습니다 급습하면 인드연밥 들어가는거지 아 지금 저 오른쪽에 스탠미어 하나 저 수상한데 앞에 있는 애들 어 뛰어들였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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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0초 저희는 무조건 아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되지 저기 혼자니까 혼자니까 아따꼬를 할수있어 그리고 왼쪽에 사람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럼 다같이 뛰어내린다면 우린 더 이득이야 위쪽이 더 아 우린 무조건 상냄님 지키는걸로 상냄님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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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전부다 폭풍 피하려고 할거에요 그러면서 좋은 위치를 하면서 싸울수 밖에 없어 우리는 최후의 최후까지 평소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멀퉴합니다 자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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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다 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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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려줘 동굴 안쪽으로 보세요 동굴 안쪽 동물 갈게 동물 갈게 여기 구석에 아니 구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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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영을 만들어 구석 진영을 만들어 어차피 전부다 아니야 폭풍 아니야 전부다 폭주 뿡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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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라 어쩌라 자 별이님 별이님 많이 남았어 지켜 지켜 자 별이님 한쪽으로 한쪽으로 안쪽으로 저 죽어요 에어 괜찮아 괜찮아 죽으면서 나가서 나가서 싸워 데미지표 별이님 버티세요 별이님 버티세요 버텨야돼 버리님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숨어있어 숨어있어 피가 왜이렇게 많아 애들 제발 안 돼 안 돼 제발 죽어 3초 2초 아 아 5위 아 5위 아깝다 아 아 아 뭐하는 식으로 체력을 회복하네요 어? 저 생각은 못했는데 뭐를? 그 죽었을 때 구하는 걸로 회복시켜가지고 아 아 버티는 걸로 전략적 패배다 이거는 아 근데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근데 어차피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아 하기는 서로 로테이션을 살리고 살리고 어 똑똑한데요 똑똑하네 큰 그림을 못봤다 좀 더 큰 그림 큰 그림을 못봤네 너무 큰 그림을 보고 있느라 더 큰 그림을 못봤어 아 괜찮아요 잘했어 우등이 어디야 진영은 완벽했어요 진영은 완벽했어요 음 아 아 정보가 부족했다 자 오늘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짝짝짝 5위 1위 5위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노력이 수고하셨습니다 빛을 바랐어요 정말 우리 우리 팀워크에 승리해요 실력에 팀워크 전략 어 대장이 완벽한 전략이 있으면 가능해요 완벽한 전략 응 완벽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팀원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저 피자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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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저기 잠깐만 가시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예 나 벌써 안았나 바로 바로 안았나 예 묵히니 박베니 상현님 순으로 예 소감 짤막하게 한마디씩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국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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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잊지 마세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박별이님 처음에 뭐 게임 솔직히 피지컬로 뽑혔는데 1등 할 줄 솔직히 꿈에도 몰랐는데 와 역시 존버 승리하는지 기억하세요 무조건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이게 게임이 재밌죠 사실 정말로 하하하하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상현님 오늘 막 트게더 글에 1등 하고 싶다고 써놨는데 진짜 할 줄 몰랐는데 돼가지고 너무 좋고 저희 팀원님들 솔삼님 시청자분들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피자 당첨되신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워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워만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튜바 어 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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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에서 빨리 피자를 뽑아야 되니까 오늘 약간 당첨 확률 높은 피자 파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바로 추첨 들어갈게요